네, 오늘짱 간판주,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팀장,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진만 팀장님의 오늘짱 간판주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먼저 확인해볼까요? 네, 포스코 강판 먼저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철강 관련해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우선주로 포스코 강판 먼저 종가에 매수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30% 이상 정도 났고요. 그 다음에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냐면, 철강 관련해서 실적이 모멘텀이 존재를 합니다. 이전에 원자재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었는데요. 그 부분은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 2분기 영업이익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속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 회사인 포스코가 중국 허베이철관과 합작사를 추진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 지속적인 추가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강판 소요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순 모멘텀에서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매수가 드린 자리에서 일단은 8만 3천 원을 제가 목표가로 제시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달성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추가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한 9만 3천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철금과 철광에 대한 휴티지가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포스코가 한판 계속 보실 분들은 지속적으로 9만 3천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자리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아무래도 현재 고점의 매물대가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이고, 기존의 보유자분들 한해서 한 9만 3천 원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 하락과 함께 조정을 받았던 철광주들이 다시 2분기에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스코 강판 가장 두드러진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에 한해서 계속 봐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시 대표님의 오늘장 간편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휴맥스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휴맥스 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이번에 강력한 상승력이 나온 이유가 최근에 휴맥스가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최대 주제인 휴맥스 홀딩스가 보유량이 증가하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모습이고요. 또 자회사인 휴맥스에서 건물을 매각하면서 2,200억 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를 하였고 거기다가 최근 하이파크를 비롯한 AJ파크, 주차장 1, 2기업을 연달아 인수를 한 다음에 국내 1위 급속 충전기 민간 사업자인 대형 채비까지도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휴맥스 그룹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모빌리티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휴맥스 홀딩스가 지금 강력하게 수급이 붙어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태로 만약에 6,200원 정도를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9,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상승력이 나오면서 본연의 자산 가치를 찾아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휴맥스의 지주회사인데 저평가 매력이 굉장히 있다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정치 테마주로도 엮이고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다양한 정치 테마주로 엮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거에는 안철수 관련 주로도 엮였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정치인 관련 주로 살짝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 테마주로 과거에서도 강력하게 부각은 받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사업 쪽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을 해 나아가시고 조금 중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룹 자체가 모빌리티 사업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 주목해 보시면서 중기적인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소비 의료 관련 주들이 장중에 점점 더 상승 탄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크리스 FNC가 오늘 7% 이상 강세 보이면서 3만 4천 3백 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휴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장 막판에 장대 양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7% 이상 상승한 5만 8천 9백 원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 소비자 가운데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6%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또 FNF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분할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3만 9천 원으로 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엔 좀 조정이 이어지다가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4.5% 정도 오르면서 4만 3천 6백 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코로나 관련 주, 백신 관련 주, mRNA 관련 주 내에서 아이진이 상한가로 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3만 9천 7백 50원으로 종가를 앞두고 있습니다.